월드와이드 K-POP 채널 원 더 K 에스크 인어박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슈퍼준이 와요! 자 저희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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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앨범을 국내 첫 앨범을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저희가 둘이서 하는 공식적인 첫 인터뷰인 만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모든 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룰이 있습니다 이전 아티스트 분이 남긴 질문이 있는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에스크 인어박스 저희 빅스가 릴레이 질문을 할 차례인데요 공식 질문이 있죠 빅스만은? 빅스 어때요? 빅스가 어떤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몸으로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 그룹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면 미안하다 빅스야 우리다 앤 군이랑 방송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무대의 컨셉도 항상 되게 명확하고 그런 거 굉장히 또 잘 보고 있고 빅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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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애니의 색깔은 금색 금색 너무 고급 아니에요? 좋지 않아? 좋아요 금색 좋아해 볼게요 이제부터 금색을 은혁 오빠 오빠가 동혜 오빠보다 생일도 빠른데 왜 은혁 동혜가 아니고 동혜 은혁인 거죠? 제가 왔을 때 네 동혜 은혁이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도 동혜가 앞에 오고 네 제가 앞에 오면은 E&D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E&D보다는 그래? 디애니가 낫겠다 은혁동혜는 왠지 똥해 같죠? 똥해 은혁동혜 동혜 은혁 되게 부드럽잖아요? 은혁동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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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애니의 리더는 누구인가요? 메인보컬은? 리드보컬은? 메인댄서는? 크크크크크크크 디애니 리더는? 너 해 그냥 내가 해? 너 시켜줄게 접니다 응 메인보컬은? 너 해 이건 너 해 그래 내가 할게 동혜가 메인보컬이고요 리드보컬은? 메인이랑 리드랑은 다른 건가? 둘 다 내가 할게 그러면 메인댄서는 너 해 메인댄서는 우리 댄서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메인댄서로 해? 맞다 메인댄서는 저희 그 백구 형이라고 몇 년 전부터 저의 춤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백구 형씨가 저희 메인댄서입니다 맞습니다 너는 나만큼 알고 있니? 너는 나만큼 알고 있니? 이번 앨범에서 가장 애착하는 노래? 하나 둘 셋 너는 나만큼 아 미안해요 디애이에서 잘생긴 사람? 아 갖고 넘어간 거야 응혁 진짜 미치겠네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하나 둘 셋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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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언제 가고 싶어 했어? 지금 뭐 50분이 있지? 하나 둘 셋 칼국수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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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 너 진짜 뻔뻔하다 누가 너 채워주는 거야 너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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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이번 D&E 유닛 활동하게 되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오랜만인데 그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7,8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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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D&E 이번 타이틀곡 장르와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그러면 타이틀곡을 우리 또 동혜씨가 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으니까 네 동혜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봄향기하고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열심히 잘 참여를 한 곡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차 안에서 들려줬었어요 제가 이제 듣고 야 좋다 오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오 이거 내 스타일인데? 네 이거만큼 좋은 곡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혜씨가 네 기타 탁 나오고 피아노 딱 나오고 이제 동혜씨 파트 딱 시작될 때 제가 온 네 밤거리도 가슴 아픈 벌거름도 언젠가는 진악하겠지 미치도록 우리 네 이 다음 파트는 멜론에서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D&E 유닛 활동을 결정지으면서 네 제일 부러워하거나 제일 배아빠한 멤버는 누군지 3위까지 순위 내겨주세요 하나 둘 셋 려욱 어? 려욱이야? 려욱이가 부러워했나요? 어 부러워한 티는 안 냈는데 네 부러워하는 티가 좀 보였어요 티를 안 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안 내려고 한 티가 보였어요 안 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잖아요 어 그래요 강인이 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배 아프다고 SNS에 그렇게 올렸죠 우리 동생들 나와서 너무나 축하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배 아파서 너네들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그거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음 2위 네 하나 둘 셋 2투 자 그러면 1위 하나 둘 셋 시원 정확하네요 리허설 할 때도 멀리서 막 지켜봐요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D&E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기회가 되면 시원이랑도 같이 무대를 할 수도 있고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의 애국 이수영입니다 근데 한국 이름이 너무 쉬워 저의 문제는 상대변의 한 장점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D&E 화이팅 그리고 교회오빠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원혁이의 장점은 통솔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 리더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그래서 책임감이 어느 정도 좀 있고 결단력 결단력이 좀 많이 있어요 현명하게 판단해줘요 굉장히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동혜의 장점은 정이 많아요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도 잘 걸고 재미있게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사람들을 그리고 애교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뇨 아뇨 진짜 그건 안돼요 한 번 보여줘요 다른 팬분들도 보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거 서로 제일 싫어하는 습관은? 저는 은혁이 제일 싫어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요? 건조하면 입술이 좀 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씩 튀어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화장실 갈 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껄럭껄럭하게 하진 않아서 립밤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저는 아 제가 입술이 되게 건조해요 저는 피부 자체가 많은 거 티도 안 돼 요만한 거 그냥 해서 고쳐볼게요 립밤을 뭐 잘 바라든지 해서 고쳐볼게요 네 둘이서 태격태격 잘하는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만약 싸웠던 일 뭐 아니거나 해프닝 제가 좀 서운했던 일은 있었죠 지금 상영 중인 영화가 있는데 그래 이번에는 동해랑 한번 보러 가야겠다 싶어서 동해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 한번 보러 가자 하더니 또 며칠 지났어요 야 근데 오늘 나 좀 힘들 것 같아 나 좀 약속이 있어 이렇게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끝나고 보러 가죠 뭐 영화야 안 그래도 오늘 보러 가죠 보러 가야 있다가 야 좀 피곤할 것 같아 일단 보러 가자니깐요 같이 보러 가자고 가자 갈게요 항상 티격태격하면서도 둘이 붙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은혁이의 너그러움인가요 이건 정말 잘못 아버려진 거예요 무조건 이거죠 이건 뭐 질문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 풀리는 동해의 잘생긴 얼굴일 거야 무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무슨 내가 얘 얼굴을 보고 무슨 기분이 풀려요 근데 가끔 나한테 전화하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너 얼굴 보고 싶다고 네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네가 나 보고 맨날 기분이 나쁜 말은 나 보고 얼굴 웃고 싶다고 나한테 막 뭐 어? 네 얼굴 보면 웃기게 생겼다고 맨날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너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러는 건데 고맙네 차라리 어린애랑 놀아주면 귀엽게라도 하지 은혁이 키우는 강아지 초코의 나이는 하나 둘 셋 서른셋 몇 살이 아 13 은혁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하나 둘 셋 바닐라 너 그래서 초코로 지은 거 아니야 강아지? 누나가 지은 거야 은혁이 핸드폰 바탕하면 하나 둘 셋 없어요 나 내가 니 사진을 왜 해 나 동혜의 발 사이즈는 하나 둘 셋 65 그렇게 자랐냐? 280면 너무 큰 거 아니냐? 동혜의 핸드폰에 적당된 은혁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은혁 은혁 진짜 정없죠 잔종할 거 많다네 시원의 위험에 동혜의 외모순이는 몇이? 하나 둘 셋 2위 3위 면목적으로 시원히 올려주고 그 다음은 뭐냐? 그런데 반대로 은혁의 외모순이 있는 은혁이 하나 둘 셋 9위 아 진짜 2위 싸우게? 늙지 않는 비결은 팬들만 늙어가는 느낌입니다 아..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러죠? 저희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일 안 해요 끝이에요? 네 서로를 부르는 별명이 있나요? 그러면 저 있나요? 보거스 이 코 보거스 코예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지금 외모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보거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라서 귀여워서 약간 동글동글해요 맞아요 제가 코끝이 약간 이렇게 살짝 코끝이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동혜 오빠에게 은혁오빠란 동혜 오빠에게 은혁오빠란 은혁오빠에게 동혜오빠란 멋있게 해야지 이런 거 멋있게 해야 돼 되게 유닛을 하면 둘만 있다 보니까 볼 사람이 어쨌든 동혜 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울 동혜를 보고 있으면 이런 건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점들은 이렇게 보완해야겠다 이런 점은 좀 닮아야겠다 이런 좀 어떤 거울이 돼주는 잘했다 진짜 잘했어 저는 가로등 은혁이라는 친구는 저한테 항상 이렇게 저의 길을 좀 밝혀주는 어두운 길을 좀 밝혀주는 그러니까 해까지는 아니고 조그마한 가로등이 저도 막 큰 거울이 아니고 손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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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야 되는 손거울이 될 수 있어요 겨우 막 보일만한 이번에는 이렇게 정도까지 하자 까지는 4,5미터 정도까지 밝혀줄 수 있는 친구 거울 거울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자 슈퍼주니어 디애니에게 이렇게 또 전 세계 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 디애니가 한국 국내 활동을 또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너는 나만꺼는 많이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네 많은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리 질문이 또 남아있죠 네 동혜씨 혹시 다음 주자에게 질문할 거 뭐 생각하는 게 있나 간단한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이 중에서 은혁씨가 뭐가 좋은지 한번 찍어주세요 물고 나면서서 자기 노래 부르기 칼국수 원샷하기 아 갑자기? 물고 나면서서 본인들 노래 부르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칼국수까지 한입 그것도 뭐 하실 수 있다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슈퍼주니어 디애니의 네 질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디애니의 네 첫 앨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에스케인 인어박스에서 디애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와요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